예, 오늘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렇게 공동으로 자리를 처음 함께 했습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이제 선거가 정말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상상무라는 획화를 쓰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사의를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언론인한테 협박을 하고 노태우 때도 안 하던 짓입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을 여태까지 데리고 있었다는 게 참 가증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꼬리 자르기입니다. 본질은 오히려 도주대사입니다. 대통령하고 연관된 몸통은 그대로 두고 이 황상무 하나 꼬리 자르기 한다고 상황이 끝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주대사는 이제 빨리 귀국을 시켜야 합니다. 아니, 붙잡아 와야 합니다. 우리 당이라도 가서 붙잡아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제로 진실을 은폐한 사람은 도주대사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